사랑해요 오마이리키 하나 둘 셋 네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? 눈에 나 좋다고 좋다고 어우 소름 돋았어 오 오 가라 누나 그거 틱톡에 올릴 거야? 올리지 마 그냥 연습한 거야 저리 가라 괜히 내 방에 와서 그러냐 오리용 뭐야 어 6학년 왔어? 너 입에 그게 뭐냐? 아 뭐야 오늘 못 볼 거를 많이 보네 이거 사탕젤린데 특이하지? 웃기게 생겼어 우와 신기하다 우리 집에도 특이한 젤리 많아 뭔데? 일로 와봐 오오키 짜잔 눈알젤리 아 이거 눈알젤리 나 알아 으 끔찍해 우와 너 이거 어디서 났냐? 나 젤리 킬러잖아 편의점 가서 하나씩 사서 나 모아놨지 헤헤 오 치밀해 난 젤리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6학년 너 이거 먹어봤어? 눈알젤리 아우 야 나 그거 끔찍해 해서 못 먹어 뭐가 끔찍해 그냥 눈알 모양인데 젤리지 다 아니야 난 안 먹을래 보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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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어 Major 재미있다 먹어보겠습니당 으음 엄청 마시멜로우같은 포숑포숑한 맛이 안에 젤리는 없네 으흑 끔찍해 여기 눈알젤리 껌도 있어 오우 껌 왜 이거 재밌지 않냐 내 눈알 재밌지 재밌지 너도 해봐 해보라고 아 내 눈알이다 끔찍해 나 이거 한번도 안먹어봤어 나도 처음 먹어보는거야 너 먹어볼래? 응 한번 먹어볼까 에이 눈알껌 딱딱해 씹을 수가 없다 아 으 이 히히히 히힛이 히힛 아 뭐 쉽겠다 어 풍청껀 맛이다 음 음 음 이건 또 뭐냐면 또 또 있어 너 진짜 젤리 광 이구나 아 으 응 난 젤리 왕이야 젤리 엄청 좋아 야 나중에 젤리 회사 사장해라 에 젤리 회사 에 에 에 에 에 그건 뭔데 아 이거는 지그젤리 우와 이거 유명하잖아 지그젤리 또 이건 처음 보는데 우리 집 앞 편의점에서 이거 팔아 지구젤리 정말 난 못 봤는데 계산하는데 위에 올려져 있어 그렇구나 맛있겠다 아 뭐 보자 그레 아 엄청 말 컴퓨터 5 재밌겠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지구젤리 지구를 정복하자 5 아는 아 이상한 맛이 나 안에 짤리 5 5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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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어우, 파란색, 약간 부직포맛 나는 것 같애, 내 입맛엔 아닌 것 같다. 하하, 나도 궁금해서 샀는데, 그렇게 막 맛있진 않다. 나는 이렇게 싱거 뿌려져 있는 것도 맛있어. 오, 저거 진짜 맛있어. 지렁 지렁 지렁이! 지렁 지렁 지렁이! 지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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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렁이! 지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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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렁이! 음! 맛있어, 엄청 시고 맛있다. 아, 냥냥냥냥. 지렁 지렁 지렁이. 지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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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렁이. 야, 이건 축구공이야, 축구공! 패스 패스 패스! 슉! 마이볼 마이볼 마이볼, 패스 패스 패스! 오, 슉! 슉! 오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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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 패스! 오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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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슛! 네, 오리온 콜키퍼 받아 냈습니다! 예쓰! 아, 아쉽다. 이렇게 축구공 젤리도 나와? 신기하다. 어, 이런 거 다양하게 많이 나와. 우와, 이건 맛있겠다. 누나 젤리랑 맛 비슷할 것 같은데? 맛있다. 야, 6학년. 너 핫도그 먹을래? 핫도그 좋지요. 안 그래도 젤리만 먹으니까 니글리글했는데 잘 됐다. 짜잔! 핫도그 젤리! 아, 뭐야. 진짜 핫도그가 아니잖아. 또 젤리잖아. 야, 진짜 핫도그라고 생각하고 먹어봐. 그래, 이건 진짜 핫도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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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핫도그 아니야. 젤리맛이야. 자, 준비 시작하면 하는 거야. 그래, 빨리 먹는 사람이 이기는 거랬지. 응, 하자. 준비. 준비 시작! 준비 시작! 아, 나 다 먹었어. 없다. 뭐야. 너 언제 다 먹었어, 너? 아까 다 먹었지롱이. 어떻게 그렇게 빨리 먹었어? 말도 안 돼. 여깄네! 아, 뭐야. 잘라서 뒤에 다 숨겨놨네. 아이고. 하하, 내가 찾았지. 아, 줄켰네. 하하, 하하. 하하, 하하. 하하,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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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오니, 너 이 썩은 거 아니니? 응? 치과 가봐야 되겠다. 아니야, 나 이 안 썩었어. 안 썩은 게 아닌 것 같은데? 괜찮아, 나 이 안 썩었어. 그러니까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치과 가서 선생님한테 보여주자고. 아니, 아니야, 나 이 안 썩었어. 이거 봐. 나 사과도 먹을 수 있어. 아, 아, 아. 아유, 저거 봐, 저거. 응? 그냥 젤리를 한 바가지 먹으니까 이빨이 썩지. 성한 이빨도 다 썩겠다. 음. 가자. 지금 엄마가 시간 나니까. 아, 안 가. 안 간다고. 나중에 가면 더 아파. 응? 지금 가는 게 낫지. 하이. 아, 싫어. 자꾸 엄마만 안 들을 거야? 아, 무서운데. 어, 허허허허허허허허. 엄마가 의사선생님한테 가서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싱싱 당부를 할게, 응? 아, 무서운데. 오리온, 왜 오냐? 나 치과가. 아이고 그러게 젤리 좋아하더니 언젠간 그럴 줄 알았다 치과 엄청 무서운데 큰일 났다 그래도 가야 돼 지금 가는 게 나을 거야 나중에 가면 더 아파 가기 싫어 지금 안 가면 초등학교 5학년이 틀려야 할 수도 있어 아 틀리 어 6학년 너도? 어 나도 너 치료 끝났어? 어 나 끝났어 힘든 시간이었다 아 아파요 아파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아 무서워 야 넌 좋겠다 치료 다 끝나서 부럽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오리온 들어가세요 야 6학년 나 이제 들어가야 돼 금방이야 얘 리온아 어서 들어가야지 안 들어가고 뭐해 들어갈게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환자기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